목무속연 부분별어라 눈으로 봤다고 해서 함부로 분별심을 내지 말라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심을 많이 내는 게 문제야 이불청성절심이라 귀로 들었다고 해서 시시비비하지 마라 귀로 듣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별심이 도팡아 분별심과 시비심을 다 내려놓아 버리면 반감신불자기라 오직 자기 마음에게 기회라 부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회라 자기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했듯이 은은 항상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가 다가 아니고 항상 내 자신에게 기회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일체의 의심조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짓는 것이다 마음밖에 법이 없다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3월 6일부터 우리 여기 주지가 반야신경 강의를 저녁에 할 거예요 월요일날 저녁에 근데 반야신경 끝없이 여러분들 다 외워버리 달달 외우고 하니까 그게 또 이제 외우는 것으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한글화 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글화 해도 뜻을 잘 모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반야신경 강의는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마음의 경이에요 마음의 경 불교는 마음밖에 법이 없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끊임없이 불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내 마음을 바꾸게 해야지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까 마음을 바꾸는 일에 일체 함께하고 또 반야신경에서는 가장 260자로 짧게 만들어진 경전인데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경전이 바로 반야신병이요 반야신병에서는 빌 공짜기 공이요 공 공으로 내가 생각을 하니까 다 내 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하니까 걸려있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세간 역불작 세간 세간을 등기지도 말고 또 세간에 매이지도 말고 바로 행세에 무장해야 한데 여풍 허공하라 그 말은 절대 세간을 살아가되 아무런 걸림이 없이 살아야 되고 마치 바람이 허공에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듯이 그게 바로 하은경의 입법개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에 걸림이 없이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모든 경전을 다 탐독하신 마명보살 이 기실론 일랄키자 믿으신자 기실론 논은 경이 아니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그 경전들을 논으로 일맥상통을 짧게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낮을 줬는데 그걸 들여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다 나를 쳐다봐야 마음이 나한테 와 있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1심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음밖에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그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기도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도 집행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일체의 의심조를 생각하면서 환경에 딱 일체의 의심조 모든 것을 마음으로 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 불행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문 이문은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어 진여문은 깨달아서 내가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생멸문은 끊임없이 윤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생멸문에 처해있지 그러니까 항상 가면 오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불의사상을 얘기하죠 둘이 아닌 생각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여기 주지한테 불의 문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내 방 대문 앞에다 불의 문이라고 딱 해놨어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둘이 아닌 사상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장 잘 사는 삶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다고 너는 너다 하는 생각을 갖지 말고 누구하고 함께 하면서 항상 둘이 아닌 생각을 가지고 너와 내가 둘이 아니요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니요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다 하나라고 생각하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게 불교적인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삼대 석삼자 큰 대자 최상용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다면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도 무택되고 너는 내 뜻대로 따라와 내가 못했던 건 네가 이것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쪽에 소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쪽에 취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바람나게 살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술 쪽에 또 아주 집중력이 강해 가지고 저기 하면은 또 뭐 학자로서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용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생겼느냐 어떻게 예술인 같이 연예인 같이 생긴 사람은 그런 데 가게 해야 되는 거지 무택되고 내가 못했던 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쓰임새가 있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상용 그래서 이 만명스님이 모든 경전을 다 보고 논 논 논 논 경이 아니고 이것은 기신논이라고 하는 논이거든 그걸 경전을 보고 평가를 해서 자기가 논을 만들었던 게 이건데 기신논이 엄청 두껍고 책이 큽니다 근데 그걸 다 말할 수 없고 여기서 내가 요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사신 넉사자 믿으신자 신근분을 믿어야 된다 신근분은 진여법입니다 혜능대사가 말씀하시기를 심지 무비 자성 개다 보살개에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건 해라 이건 해라 지지개와 자치개가 있거든 육조스님은 그냥 뭐 개가 필요 없다는 거지 심지 무비 자성 마음에 꺼리킴이 없는 것이 자기 자성을 지키는 개다 그게 바로 또또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 상대와 대화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똑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삶 그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근본이다 이 말씀이고 아까 얘기 현재로 거룩한 부처님과 가르침과 승부에게 기회 온다고 했듯이 바로 그게 근본심과 불법승 삼보가 사싱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부처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처냐 부처는 부처인데 깨닫지 못한 부처여 뭘 못 깨닫느냐 마음을 맞고 아름답게 쓰지 못하고 항상 미워하고 욕심을 내고 성질 내고 근본 번뇌가 탐욕심과 성렘과 어리석음 탐독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항상 번뇌 망상을 저버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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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행은 이 사바세계를 무대로 우리가 흔히 육바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다섯으로 줄여서 보시 시계 인욕 정진 그리고 정예 직원이라고도 하는데 딱 그치고 관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스님들에게 정진하면서 정예 쌍수를 해야 된다 정예 들었을 때 해가 밝아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앉아있다고 50분 앉고 10분 이렇게 포행하고 그렇게 하는 건 선방에서 정진하는데 번뇌 망상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나는 내가 경험했던 것을 얘기하면 내가 해인사 선방에 갔는데 소인보다 가가지고 너무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계속 망상이 떠오르는 마상이 끊임없이 망상이 떠오르는 거라 그래 도대체가 어떻게 생각지도 않은 것이 앉아있기만 하면 이렇게 서서 돌아다니고 또 방선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할 때는 그걸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화두를 딱 잡아야 되는데 화두는 붙잡히지 않고 망상이 너무너무 떠오르는 거다 끊임없이 그냥 뭐 출가 이전의 것도 떠오르고 그냥 생각지도 안 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거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항상 음력으로 그리고 항안건은 7월 초하룸날부터 칠성낙까지 용맹정진하거든요 그리고 동한건은 12월 초하룸부터 납월 8일까지 7일 용맹정진이 해인산 전통이야 그냥 근데 뭐 선빵 스님들은 기본으로 의무적으로 다 참석을 해야 되지만 강원 학인들도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 참석하게 하여서 그 법당에 꽉 차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소임을 보다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지른소를 듣고 싶지 않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졸지 안하고 졸으면 스님이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졸는 사람한테 장군죽비라고 큰죽비로 딱 졸면 발견하면 찔벅하면 이렇게 어깨를 내밀어 줘야 돼 그 두드려 맞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안 맞아야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정신이 돌아올 거 미칠 거 같아 그래서 아이 그냥 졸아서 또 맞자 맞으니까 어깨가 시원하게 좋아 응?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불교에 관해서도 말씀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다 열반하신 스님들인데 해암 스님이 윤화 스님으로 너무너무 참선만 하고 살아가지고 세상을 모르고 소참법문을 잘해요 화도 들다가 스님 말씀 좀 해주세요 누가 하면 그냥 그냥 또 한 시간에 앉아서 얘기해 버려요 그냥 소참법문이라는 것은 이제 자부등에 다 앉아서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그러고 그냥 자는다 자는 다음에 끝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고 또 이제 앉으면 그냥 구부리고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장잡으라 한다고 하는데 앉아서 자는 거지 자는 거 그래서 나도 이제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가서 너무너무 망상이 떠오르고 해서 스님한테 가서 삼배하고 윤화스님인데 스님 저는 망상이 너무너무 떠올라서 도저히 정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해결이 되겠느냐고 했더니 망상이 떠오르는 걸 누르려고 하지 말고 화두를 딱 붙잡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화두 붙잡는 때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신 말 이것이 멋있고 그 모스님한테 받았던 것을 그것이 잘 되질 않아 그래서 나중에 해암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묻자를 들으라고 묻자 일체 중생은 다 부체를 이룬다고 하는데 왜 교주 스님은 무라고 했을까 내가 묻자 화두를 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거든요 이 몸뚱이가 지수마풍 사대로 뭉쳐서 이 몸뚱이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될 것이라면 30대 40대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요 나를 어떻게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지 맨날 내가 생로병사 얘기하니까 저번에도 누가 스님이 그러셨잖아요 생로병사라고 그게 딱 맞는 얘기야 늙으면 기능이 약해져서 자꾸 이제 자빠지기도 하고 첫날 난 금난사에서 자빠져가지고 코도 깨지고 이마도 깨지고 양쪽 무릎도 다 깨졌거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무와 내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집착을 들게 됩니다 필요로 하니까 옷도 입고 뭐 먹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묻자 화두를 드니까 걸려있지 않는 무예 또 무심 마음이 무심해져 버려 그리고 또 무념으로 돌아가서 본무생사 하니깐 딱 우리 금산사 전 조세스님은 세상 밖에다 좋은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구촌 공생이도 건물 지켰다고 돈도 많이 모아놓았고 또 우리 민족 서류덕제 하다가 저도 세 번이나 북한을 따라갔다 왔는데 이 북한 사람들은 받아 먹으면서 큰소리 빵빵 치는 게 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종교인들 대표로 김수환 추기경 강완용 목사 그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니까 스님을 앞장서서 공동대표 해가지고 농기구 수리 공장을 두 개나 지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 먹으면서도 큰소리 빵빵 치는 게 북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핵 개발해가지고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 사람 열 번 이상 다녔을 거에요 전세기도 타고 바로 가기도 하고 했거든요 저도 아 근데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바꿔서 지구촌 공생이 동남아 국가에 많은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지해주고 지금 엄청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딱하니 나눔의 집 때문에 불명예스럽게 PD 수첩에 두 번이나 나가고 하니까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면 대상포진이 걸린대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령으로 그래서 나중에 폐혈증으로 가셨거든요 내가 스님한테 여러 번 권했어요 미륵신앙 금산사가 법상종 근본 도량 신라 때 오교구산선문이라고 해서 다섯 군데는 교학 아홉 군데는 선문 참섬하는 곳 그렇게 해서 다 실상사도 선원으로 되어 있거든 법상종 열반종 법정종 등등 해가지고 진표 1사가 금산사 미륵을 최초로 모시고 바로 법상종 을 만들었어 그래서 법상종의 근본 도량이 금산사라 법상종의 뜻은 미륵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인데 미륵은 현재 도솔천에 계시고 미륵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에 보면 미륵이 2월 보름날 도솔천에 올라가 상생했어 도솔천에 계시면서 지금 이런 세상에는 오지 않는다 10선 10선 10가지 착한 일을 너도 나도 너도 너도 실천했을 때에 미륵을 온다 스님이 전개사가 돼서 13개 운동을 폈으면 좋겠다라고 60년대 70년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못했어 그래서 내가 요번에 5월 1일 날이 미륵 부처님 세운 날이거든 그래서 5월 1일 날 금산사 주지가 작년에 미륵불강탄제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5월 1일 날 10선계를 설을라 그래 그래서 10선계를 받은 자는 다음 계산대제 때 두 사람을 꼭 포교하게 만들고 또 두 사람이 내년 5월 1일 날은 8사람 되고 8사람이 16사람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10선 운동을 폈을 때 바로 미륵은 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미륵 상생경 하생경 성불경에 보면은 미륵은 오자마자 도설천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성불에서 세 군데에서 세 번 설법으로 중생 제도 다 한다 연부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할 것도 없지만 경전이 나와 있는 얘기로는 첫 1회 설법에 96억인 2회 설법에 94억인 3회 설법에 92억인을 제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숫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스님한테 여러 번 건의 드렸던 걸 못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사는 날까지 미륵 10선 운동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주 불교회관에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일요일 날 내가 불교회관 법회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지상 불국토를 건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심 2문 3대 4신 5행 6자 6자는 뭐냐 나무아미타불이 6자로 되거든 나무아미타불은 죽어서 극락생에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상 불국토를 건설하자 그래서 너도 나도 즐겁고 괴로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지상 불국토를 건설이 십선운동의 실천운동이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선괴를 받고 십선괴는 신, 구, 이, 삼, 오벌 청정에 갖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만 되면 다 지킬 수 있는 십선괴법이라고 생각해서 십선괴를 사려고 하거든요 지금 십선괴 의식집도 만들고 있고 내가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산당 미륵전 앞에서 미륵 부처님 강탄젠 날 십선괴를 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동참해서 십선괴를 받고 요번 또 월요일날이 열반제일이 내일이 부처님이 출가제일이고 다음 또 월요일날이 부처님 열반제일이다 음력으로 2월달에 4대 기념일 중에서 두 개가 되어 있어요 51년의 삶을 살아오신 29세에 출가해가지고 80세에 열반해 드신 그 모습 바로 여러분들도 마음으로부터 출가 심출가 형출가 두 개를 나눌 수가 있거든 이렇게 삭발 염이 있고 가사 수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스님들은 형상으로써 출가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집착을 내려놓고 탈수국에 살아가는 게 출가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를 제대로 알고 살면 즐겁게 살고 불교를 제대로 알면 남을 원망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또 그런 것들이 욕지 전생산된 금생 수자시오 욕지 내생산된 금생 작자시오 전생 일을 알고 금생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고 내가 다음 장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음 장에 내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다음 장에 열 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참고 아 전생에 내가 너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육자가 나무아미타불이고 나무아미타불은 죽어서 극락세에 가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상 불국토 건설이야 우리가 극락 같은 삶을 산 자가 죽어서 극락세에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신근본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불법성 산부를 기여하는 거 아냐 사신이다 사신 1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대해서 여기 왔고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문으로 간다 진여문과 생멸문 진여문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이요 생멸은 윤회하는 것이요 그리고 3대 최상용 3대 오행 보살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자 그랬을 때 육자 나무아미타불 시상 불국토를 건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항상 불교적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인연의 소중음악을 소중음악을 생각하고 인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답게 살아가는 떳떳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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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